빨간이네 미친놈 근데 존나 부터 실력을 다 잃었어 야 마소가 니가 니가 스크립트 쓰던 애였나? 뭔 소리야 걸려버렸어 니가 스크립트 쓰던 애였나? 아니었나? 그건 몽키야 몽키 아 시발 나 그 카페에서 탈퇴 당해가지고 몽키는 우리 랩 100일 때 혼자 250이었지 와 극혐매 비가 흘렀구나 아 이 새끼들 목소리 씨발 컨셉 존나 우지네 이봐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 아 나 뮤트 잘 못하는데 그럼 하지마 엄청한 녀석 못하는 건 안하면 돼 크흐흐흐흐흑 인정합니다 이제 너 도전 같은 거 할 나이가 아니여 흐흐흐흑하 꿈 좀 내주십시오